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시장 두 사업체 마켓은 5월 PMI 예비치가 56.1을 기록해 전월에 55.4보다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MI는 통상 5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경기 확장을, 이를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생산 지수는 전월에 58.2에서 59.6으로 상승해 지난 2011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4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4월 경기 선행 지수는 0.4%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이지만 전달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하는 경기 선행 지수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의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지표로 이 지수가 상승하면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4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올 들어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물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미 중기인협회는 이날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연휴 기준 465만 건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469만 건을 밑도는 것이지만 전달의 0.2% 감소는 웃돌았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1분기에 지난 겨울에 이례적 한파와 집값 상승, 주택담보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미 노동부는 전주 대비 2만 8천 건 증가한 32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31만 5천 건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7년에 7천을 기록했던 2주 전 실업수당 건수는 당초 29만 7천 건에서 29만 8천 건으로 소포 상향 조정됐습니다. 변호성을 줄일 4주 이동평균 건수는 1천 건 감소한 32만 2천 250건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 오른폭을 확대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스는 10% 정도 오른 16,543회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5%, S&P500 지수는 0.24% 상승하며 강보화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자 탄력을 받았는데요. 도의가 프랑스가 0.2% 정도 올랐고 영국은 전날과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미국과 중국발 분포인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도 8거래일째 유입됐는데요. 오늘 어떤 모습 보일지 자세한 전망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일드 1부 주요 코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흐름을 보면 크게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고 2013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관건은 외국인의 매수 기소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이겠죠. 한편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도 강구할 수 없는데 한 주간 흐름 정리해 주시고 오늘장 전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종합주가세수 2020포인트로 찍었어요. 전 주식하는 분들 저때 행복합니까 물으면 글쎄요 행복하다는 분이 몇 분 될까 이렇게 저도 궁금스럽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전 시점 증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증권난의 뉴스 중에 토핑뉴스가 휴명 계좌가 전 수익 나는 계좌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매매를 안 하고 우량주사가 있는 계좌들이 수익이 많이 난다. 이게 이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수가 여러분 또 아다시피 오늘 미국이 이틀 떴습니다만 사실 미국 뜨기 전에 우리나라 전시는 먼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세월의 영향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화생의 영향이 아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분명히 말했으면 과열은 과열입니다만 아직까지 분명히 추세는 죽은 추세는 아니다. 그렇지만 정성촌님은 분명히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월피버스로 봐도 2030포인트고요. 또 일볼룸저밴드를 봐도 여러분 보다시피 1930포인트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지장장세에서 굳이 우리가 용설 필요 있느냐 이미 지나간 차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더라도 그 상승은 15포인트의 여력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까지 많이 먹고 있는 상태에서 또 먹고 있습니다. 490억 정도 어제 한 200억 정도 챙겼어요. 한 700억 정도 챙겼고 개인 또 한 40억 정도 먹고 있는데 나머지 금융기관들 우리나라 기관들은 거의 다 돈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기관들이 바보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관건이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여러분 1980포인트고요. 1980포인트고 선물로 보면 1950, 259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치열한 공방이 한 번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지금 장이 거의 다 파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파생에서 움직임에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쉬어가는 장세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은 또 또 행보 국면의 장세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총장님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왜 상승합니까? 이거는 사실 파생 외에는 찾을 수 없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보면 일목균형표 외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사이 전환선이 끈질기게 올랐다. 그 말은 뭐냐면 전환선이 쉬어가는 자리에서 주가가 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전환선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틀도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선 상승이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주가의 약세 아직까지 천행수팬 노원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판 끝자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지금 계속 폭지부동을 떠들고 있는데요. 물론 바닥에 썼는데 지금 사실 주가가 194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80포인트 떴지만 여러분 계좌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주가 뜬 거 보면 참 희한한 거 뜨죠? 저도 희한한 거 뜬다.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비싼 주식 소위 말해서 비싼 주식만 뜨는 그런 장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 또 행복했는지 아모레페시픽이라든지 오디올이라든지 이런 주식 과연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데 그런 주식을 올려가지고 여러분에게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만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참 안타까운 면이 많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이 여러분의 자체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 주식만 상승한다. 코스닥이 상승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모형을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장세가 코스닥과 코스피는 어떻게 되느냐 볼 때 코스피는 주가 자체가 고첨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움직였는데 5월 초 들어서 여러분 모르시피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고요. 코스닥은 반동국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3월하고 똑같죠? 코스피 코스닥은 오를 때 코스피는 떨어지던 그런 전체를 밟는 그런 모양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질화가 있다. 이질화가 있다는 것은 개인들이 코스닥으로 갖고 있던 개인들이 코스닥은 죽어도 쳐다보지 않겠다 하면서 코스피에 왔을 때 그때서야 주가자 제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물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선물은 종합주가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과거는 똑같이 움직이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번뜻 보면 시속게임을 네가 앞서고 내가 앞서지만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물이 더 빨리 움직이죠. 요즘 선물에 움직이면 선물이 플러스 나면 현물이 마이너스 있다가도 종합주가는 플러스 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동향을 항시 꼼꼼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업종 지수가 종목의 삼성전자하고 과거에는 곧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없는 장세 최근에 최근에 있을어서 삼성전자 없는 장세가 과연 연속적으로 있을까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서서히 조금 움직임이 틀려집니다. 종합주가 지수하고 움직임이 틀려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항시 주가가 조장을 받을 때 삼성전자가 우선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요. 삼성전자가 우선적으로 조정받은 후에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탄력이 떨어지면 종합주가 지수가 다른 종목으로 대체가 되느냐 대체가 안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3일 정도죠. 오늘도 삼성전자가 탄력이 떨어지느냐 봐야 된다. 아 청소는 어렵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건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종합주가 지수 글로벌 증시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유익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선물의 동향을 꼭 봐라. 두 번째는 삼성전자를 봐라. 그러면 삼성전자를 볼 때 삼성전자가 요즘 네이버가 삼성전자가 시니까 거기에 대체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대장한다듯이 네이버가 뜹니다. 네이버의 그 부분이 비차익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두 종목만 보시면 당세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실한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원화의 강세가 지금 한 달 반째입니다. 원화의 강세가 나고 3개월 후부터는 우리나라 정신은 분명히 약세를 보인다.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왜? 워낙 우리나라 수출의 드라이브로 정책이 70% 공인소득이 수출에서 나기 때문에 수출이 1020원이라는 것은 거의 극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4월 이때부터 원화의 강세가 나섰는데요. 그러면 5월 6월 7월입니다. 여러분의 한더위 때 주가는 가을의 바람을 먼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몸조리하는 것도 분명히 괜찮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소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가더라도 더 갈 것 같고 지금 2100을 가고 2200 가더라도 볼룸저 밴드와 피봇 자체를 이기고 가야 되는 그런 국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볼룸저 밴드 보면 월피봇 자체가 일단은 이달은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만 2035까지 속된 말로 한 따입니다. 풀로 있고요. 주 피봇을 보면 주 볼룸저 밴드에서 주 피봇을 보더라도 주 피봇이 추가적으로 있듯이 볼룸저 밴드 위에 피봇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1피봇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제가 누구 차이 해야겠습니까? 1볼룸저 밴드의 추세 끝이 2030 전 위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30 지금 자리에서 15피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덤벼드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쉬어가는 자리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에서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물론 장자체가 장중에 선물이라든지 뭐 2피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르고 그렇지만 소식 대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보셨죠? 붉은 구름의 강성이 얼만큼 중요하냐. 붉은 구름이 변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 추세다. 추세는 분명히 상승 추세다. 제가 여러분의 이번에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이 선행구름이 붉을 때 그 붉을 때는 큰 폭의 하락이 조종의 하락이다. 두 번째는 61위평이 상승할 때 견들이 아래쪽에 오면 공격적인 매수다. 이 부분은 61위평에 도전하지 마라가 곧 뭡니까? 선행수평원에 구름에 도전하지 마라 똑같은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 부분을 공부를 조금 깊이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폭의 62% 자리에서 주가가 굉장히 걸리는 그런 자리고요. 지금 자리가 또 보시면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의 상승의 22% 자리의 매물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장인데 매물층의 지지자리가 한 번 터지면 주가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거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분명히 말한 것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의 전조는 별로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전환선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틀의 연속적인 주가의 약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만 이틀 동안 끝마무리기 때문에 주식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미세한 약세가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주가가 아직까지 전환선이 상승할 때 주가의 급락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 금호청송님 내려간다는 말입니까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양다리 안 걸치는 시자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고호점에서 꽃가놀일 때 내종목이 수납매 때 올라오면 화감하게 현금화하자 이 말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더 강력하게 말렸습니다마는 더 말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간 코스닥은 세월의 약이 아닙니다. 코스피는 세월의 약이지만 코스닥은 분명히 세월의 약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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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530까지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코스닥을 특히 신용 많은 종목들이 계속 여러분 물을 맑이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증권시장에 꽤 있어 봤는데 코덱스 임버스와 레버레지가 동시다발로 플러스 나고 동시다발로 마이너스 나는 이런 꼬라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뭐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를 흔들고 흔들고 흔들다는 겁니다. 그 흔드는 사람이 과연 외국인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기관과 외국인의 참고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이 고유계정으로 사면 기관으로 잡히지만 개별계정으로 사가지고 외국인 쪽으로 외국 증거사 된다면 외국인으로 잡히고 개인으로 사면 개인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사고 외국인 사는가 이런 건 절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기관이 3조 3천억을 하방쪽으로 걸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한번 짓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처럼 미국 증시가 지금 떴습니다마는 그 사이 조정받은 나스닥과 필라데드 반도체만 그렇고 나머지는 헉헉거리는 게 분명히 눈에 띕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주식을 팔고 올라가는 거는 뭐 중요합니까? 먹고 파는 거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안 흘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흔들림 없는 거다. 여러분 이번에도 경험하셨죠? 역시 비싼 거와 고가주다. 여러분 백화점에 제일 잘 팔리는데 제일 비싼 겁니다. 비싼 게 제일 잘 팔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일 비싼 게 제일 잘 팔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아모레페시픽 삼성전자 오리온 네이버 아모레지 생활건강 이런 주식을 여러분에게 추천한다고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포스코나 모비스 몇몇 종목 보놓고 최근에 주가의 상승은 전부 여러분보다 시피 30만원짜리 이상입니다. 지금 주가는 허세장사고 이런 거를 전형적으로 접어주시려 하는데 여러분 이런 주식이 떨때 네 종목이 종합주가 지수만 보고 네 종목이 왜 안 떠나 가슴처럼 떴습니다. 기다리면 여러분 순서는 분명히 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 어제 토핑뉴스에 기다리는 사람 매매 안 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상위 30% 안에 다 포진됐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이럴땐수록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 우량주 특히 우량주를 갖고 계시는 분은 악재로의 길을 막고 여러분 꾸꾸다게 계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화이팅하십시오. 그리고 전국민들 우리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전은 신창환입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해서 왜곡이 심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비중 줄여보자라는 의견까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득호의 사은가 팩토리 SN플러스 이득호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추천 종목이었던 인트로 메딕이 어제 장중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5일 이평선 강의 돌파한 흐름 남았는데 보유하신문의 수익 축하드리며 오늘 AS 들어보도록 하고요. 시장 코스피는 어제 장중에 2020선 돌파하기도 했죠. 추가 상승 가능성 있는지 시장에 대한 팁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지에서 2013포인트 돌파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5일 선 안착 여부를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들을 205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같은 시장이 5일 선을 지시하면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이평간 이격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하단 이평들을 높이는 상황에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전형적인 상승 포지션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수보다는 종목을 종목적으로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코스닥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61선이 이탈된 상황에서 5일 선을 터치하는 흐름이 나올 것인데 이 5일 선을 터치하는 과전 코스닥이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 특히 물리신분들이나 단기성으로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번 코스닥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포트 재평기 그러니까 평당가를 낮추던 간에 매수가에 정리를 하던 전략적인 플레이를 하셔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상황들이 종목별로도 그동안 강하게 하락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고가 대비 하락폭이 깊었던 그런 종목들이 어제 큰 반등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바로 우리 종목에서도 강하게 뻗어나가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종목입니까? 인트로매딩이겠죠? 이 인트로매딩이 제가 거의 일주일 넘게 추천을 드리고서 공량을 하면서 손실구간으로 한번 들어왔다라고 했지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격권을 13,600원으로 최다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가를 16,000원 정도로 일괄 매도에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장중에 14% 정도 준상가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파워를 어제 자랑을 했죠. 코스닥이 10% 가까이 상승한 종목이 크게 없다라 보니까 인트로매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수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코스닥 전체 상위 1%에서 안쪽에서 플레이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어제 14%까지 급블링이 나올 때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으면 더욱 강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제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하면서 종가상은 약간 윗꼬리 그러니까 실망매를도 나온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실망매물이 더욱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인트로매딩은 일단 상당히 전략을 잘 따서 수익으로 마감한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오늘 개쌍승 출발한다고 한다면 바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욕심을 부르지 않고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삼성증권이 되겠죠. 이 삼성증권도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최바닥에서 물량을 가들어친 그런 상황인데 지수도 함께 상승 포지션으로 변화가 되면서 꺾이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2편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수 205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그 가격이 우리가 목표가 가격을 4만 7천원 정도로 잡고 지속적으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어제 지수가 상승이 나와주니까 이 삼성증권도 바로 우일선 지지 그리고 이레일선 돌파가 나와주면서 큰 수익권으로 들어온 상황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 상승권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동반상승세가 나와주는지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이 월봉 차트가 되겠죠.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 이제 거의 이번 달도 월말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 바닷건에서 올려 세워놓는 그런 캔들의 모습들이 아주 양호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우리가 홀딩을 해서 목표가까지는 어느 정도 들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이죠. 자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아졌었는데 제가 이 대한항공을 말씀드리면서 어제 기관들의 수급 기관들의 수급 기관들의 수급 그동안에 기관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아졌기 때문에 기관 매수세로 이 종목이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좀 나오는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대량 매수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세 나와주는 모습들이 아주 좋은 수급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으로 특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상거래일 동안 이 대한항공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2거래일 동안은 은봉캔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그 점이 특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현재 구간이 저항벽에 부딪히고 있고 썩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만큼 낙복과대 종목인 상황에서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61선 61선 부근 3만 5천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단기성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매도를 하셨다가 재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다만 기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는 전략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오시아인입니다. 이 오시아인 같은 경우에도 대한항공하고 조금 비슷한 흐름이었죠. 어제 이 구간부터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항권에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단기성 물량들 단기성 물량들 그리고 단기간에 바닥에서 올라온 그런 모습들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자는 그런 단기성 물량들이 좀 겹치면서 수급적으로만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다만 이 오시아인을 볼 때 기관들의 수급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기관들의 수급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 않은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역으로 기관들이 매수하는 상황에서 어제 이 오시아인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대량으로 2만 5천 정도 매수하는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일선 지지 여부 체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오시아인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최근에 시장 급락하기 직전에 적절한 현금화 그리고 추천주가 나오면 바로 포트를 재구성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추천주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종목 이상은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이상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주 위주로 대응하면서 오늘 시장 상승폭 그리고 보유 종목 종목별로 상승폭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하팩토리는 열폐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 송목들 AS까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추가 상승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실려했습니다. 어제도 연고점 돌판 코스피가 오늘 어디까지 오를지 잠시 후에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 일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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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